Q.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와... 나도 같이 하고 싶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... 아휴... 뭐야? 다 닦았네요? 예 여기 방금 팔이가 미끄러졌는데요 그래? 예 야... 여기 얼룩졌잖니 내일까지 시간 줄 테니까 빡빡 다 끊어 알겠지? 예 어휴... 야... 여기 몸 뒀다 왔어!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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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석 얼굴은 풀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치고 싶은 비밀? 그게 뭔데? 뭔데 뭔데? 아니야 그런 거 없어 민윤석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무슨? 잠깐만 밖으로 나와 아 아 아 민자 씨 이 회충 촌충 심장 사상충보다도 못한 놈 아 왜 그러세요? 너 몰라서 물어? 네 짓이지 네가 저 동상을? 선생님 저 그게요 그렇지 네 놈 짓이지 너 오늘 잘 걸렸다 따라와 따라와 바로와 박성 선생님 잠깐만요 에잇 천하에 못돼먹은 버르지 같은 자식 그래 청소 좀 시켰다고 저런 엄청난 짓을 해 이거 제가 한 거 아닌데요? 정말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이래도 네가 안 했어? 안 했다니까요 이 자식이 야 야 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? 아깐 네가 했다고 했잖아 서 서 서 저 그건요 야 이 자식아 야 그리고 네 놈이 아니면 우리 학교에 그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할 놈이 너 말고 또 누가 있는데 이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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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안 했어? 끝까지 동상 옆에 남아 있던 놈이 바르는데 이래도 네가 안 했어 이래도 안 했습니다 이 자식이 너 너 이 자식 아 아 야 장웅찬 막 이렇게 뛰어지는 게 이렇게 이렇게 야 이렇게 이렇게 야 너 이제 와서 안이라고 잡았다면 내가 네 만을 믿어 주고 갔냐? 더 빨리 뛰은 거야 나를 욕실 수 있게 너 싫어든 어깨를 펴고 꺼진 세상에 나를 덮지는 나 더 크게 외쳐 더 높이 날아 세상이 널 볼 수 있게 헤쳐진 이 꿈을 찾는 거야 이제 날 믿어봐 야, 이래도 네가 안 했어? 안 했습니다 박한 놈이